내 영계 영원히 예나 지금이나 재수없는 건 여전하시네 아이고 두생구딩 드디어 내가 기억이 났나봐 시즌 오빠 볼 생각하니까 좋지 아줌마 한창 좋은 시절에 그 사인하니 다 풀어지긴 했지 피아니스트 마풍도가 마영인 회장 손자라 당분간 어디든 숨어 있자 어떻게든 살아남아 어떻게든 야 내가 왜 이 요칙을 받아야 돼 내 남아풍도가 저 사람이 왜 우리랑 같이 살아? 왜, 왜 이래요?